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뉴스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1961년생 변호사 출신으로서 방통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상당히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방통위의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성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정거인멸에 우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무였던 모양인데 경무 이제 그만두고 좀 쉬는 시간이 되면 한상혁 위원장은 일단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쟤보다 나이가 이제 적은데 이렇게 좀 피곤하게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의심 의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깨끗하게 사람이 좀 깔끔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정돈을 명확히 하는 게 그쪽 진영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흔들어대라 이런 주문이 있더라도 그 무리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게 되면 새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두었으면 이런 불상사도 조금 덜했겠죠.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안한다. 현재까지 수입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입해서 검찰이 제시한 그런 증거자료를 참조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뭐 나라 전체가 다 조작이 그냥 보통 명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조작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작하는 것은 그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통위의 담당 그런 국장하고 과장이 개입해 가지고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광주대학교 교수는 세 사람은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 거기에 방통위 위원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 중심으로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조선의 재성인을 맡은 심사위원장이 tv조선이 어떻게 된다 해 가지고 본인에게 남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또 방송위원회에 관계된 국장하고 과장급에서 뭐가 남는다 점수를 조작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tv조선은 또 조선일보 계열사니까 조금 이렇게 편향될 수 있으니까 한겨레 기사를 한 번 봤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작은 제목으로 혐의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아무계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아무계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이것을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광주대 윤아무계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서 항목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결과를 조작했다. 조작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니까.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안 밝혀지겠지만. 이제 한 상역 방통위 위원장은 며칠 전 페이스북의 입장을 밝혔듯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는 당황스럽습니다. 점수 수정 지시에 미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재인데 이 부분 역시 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죄승인과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조작한 것은 행위가 드러난 거니까. 어떻든 간에 다른 것보다는 남자가 한평생 사는데 방통위원장이 한 번 대해본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깨끗이하게 그냥 자리를 내놓고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내가 공무를 보다가 후임자 등장과 함께 내려오겠다. 윤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됐는데 방송을 털어지겠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얼굴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0년생이고 이 양반이 61년생입니다. 이 양반은 고대법대를 나왔고 난 고대경제학과를 나왔고 아무리 화면발이 서로가 좀 다르게 봤더라도 사는 거 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화끈한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맺고 끊는 거가. 나라 전체가 혼전신에 뭐죠. 조작으로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든 간에 이 문제의 시시비비가 낱낱이 가려져 가지고 조작 문제가 또 한 번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